출범 배경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교육 참여율 통교청과 교육부가 조사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72.8%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항상 통계에 오차범위가 있는데 표본조사는 실제보다 수치가 낮게 나오죠. 그러면 대한민국 청소년 중 10명 중 한 8명 정도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고 또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 7일 학교 방과 후에 휴일도 없이 학원에서 입시경쟁 또 혹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사교육 소비자 주권자로서는 권익을 잘 누리고 있는지 혹은 인권은 침해당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실정으로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최근에 두 달 전에 실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제보 전화가 왔는데 이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강사의 욕설, 폭언, 체벌 등등으로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제보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범 배경을 보고 뉴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사례 제보된 부분들에서 어떤 행태들이 사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봤더니 수업 중에 졸았다고 해서 학생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부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또 정확한 욕인지 증명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씨라는 말을 듣고 강사가 또 수강생을 무차별로 폭행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귀가 빨개질 정도로 체벌을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체벌뿐만 아니라 학원 미투 성추행과 성폭력과 관련된 기사와 보도 또 제보 사항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입시명문학원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학원일수록 이런 체벌 현황들이 더 과도하다 이런 기사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영업이 잘 되는 학원에 해코지를 해서 본인의 학원에 영업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조폭을 동원해서 영업이 잘 되는 학원에 학생들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으름장을 놓고 이 학원에 다니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조폭 동원이 이루어지는데도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시정이라든지 혹은 제대로 된 어떤 권익보호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 좀 부도독하고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이런 행위들이 눈감아진 채 행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최근에 또 지속적으로 목도하고 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로도 보면 4명 중에 1명의 학생들은 학원에서 신체적 체벌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 12%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2명 중에 1명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속으로 꾹 참고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학원에 체벌 동의서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 좀 때려달라는 얘기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의 학습 습관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체벌에 동의하는 이런 동의서를 쓰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체벌 동의가 당연히 부당하고 비교육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학원법에 보면 학원에서 학생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가혹행위 모두를 전면 금지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조장되고 있고 또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동의각서를 쓰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도 마찬갑니다. 학생 징계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전히 학원 사교육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들이 좌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에서 언어신체 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본 설문조사입니다. 학원에 신체 언어 폭력이 있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학원에 신체 언어 폭력이 있어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다닐 거냐라는 질문에도 70% 이상의 학생이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일어나는 체벌이나 폭력이나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도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학원에서 체벌에는 비교적 순응적이라는 통념은 따라서 잘못된 것이고 학원에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쉽게 대처할 수 없고 이것을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고 또 사교육기관에 직접적으로 대처를 요구하거나 교육청에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재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툭 터놓고 말할 곳이 없기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사교육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치 폭탄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해당 사교육기관에 직접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를 요구해도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실제 민원을 망카페에 올려놓은 사례들을 보니까 아이가 학원 내에서 심각하게 신체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학원 내에서의 피해자인 것이죠. 피해자인 학생을 그만두게 하고 오히려 가해자인 학생은 계속 학원에 다니고 있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강사는 그대로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이만 학원을 떠나서 보낼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육청은 인력 탓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 정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또 제기한 민원이 시정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교육을 받는 시민들 편에서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쯤 되면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래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사교육을 받을 권리가 소비자로서 당연히 있기 때문에 또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시민 곁에서 함께 이러한 운동을 펼치면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혹자는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사교육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사교육하고 있는 사람의 민원을 너희가 어떻게 해결해주느냐 대입 제도나 좀 관심 있고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관심을 갖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그간 누구보다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사교육 시장에서 또 사교육 소비자들이 겪는 아픔과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사교육 조사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해왔고요. 또 정부 국회의 학원법 재개정 및 정책 관련된 일들도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교육 업체가 불법적으로 비교육적 행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조사 분석 사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나쁜 사교육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2014년에는 선행교육 규제법이 통과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이 통과에 대부분의 역할을 저희 단체가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민성원 연구소가 실제로 학원 및 교습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했고 또 실제로 이렇게 고발을 당하자 경향신문의 보도인데요. 민성원 연구소가 사무실을 비우고 야반도주했다. 이런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고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용산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1년 8개월 만에 실제로 민성원 연구소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저희한테 사례를 제보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을 해낸다는 얘기죠. 원래는 법적인 문제들이 다 시간이 걸립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촉구하고 발의하는 일까지 거의 3년에 걸친 혼신을 다해서 또 발의를 해내는 경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교육의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해서 최초에는 하늘교육에서 나타내는 교육정보를 가지고 한 해 무려 181건의 기사가 나는 것을 보고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는 하늘교육이 정보치득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파봤더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가지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저희가 촉구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기사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일간지들은 다 교육 섹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육 섹션지가 사실은 기사가 아니라 사교육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광고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것은 홍보고 이것은 광고고 이것은 기사다라는 부분들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모니터링 해내고 모니터링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일들을 저희가 3년여간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어학캠프 정도를 교육부에서 허용했는데 어학캠프도 기준에 의해서 허용을 한 것인데 기준을 위반한다든지 혹은 수학과 캠프를 불법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또 재고발하고 또 항고하고 이런 일들을 또 끈질기게 해왔고 아직도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비교육적 행태를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보고 듣고 고쳐나가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운동을 출범하게 되었고요.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6가지 측면에서의 사례를 제보받고 민원을 해결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학원 안에서 사교육기관 내에서 언어신체폭력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부분들 또 하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들 그리고 불법 교습 운영하는 사례들을 제보받고 바로잡으려고 하고요. 또 학벌주의를 조장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선행학습 상품 조장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나서려고 합니다. 부당한 사료를 베스트 6를 뽑아봤는데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언어신체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체벌, 욕설, 폭언, 학원 미투와 관련된 사례들을 제보받고 해결하려고 하고요.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동의 없이 광고하거나 학생의 사진을 걸거나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소를 노출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보받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또 명예훼손, 인권침해 부분은 성재계에 의해서 각종 차별하고 또 원내 징계하고 또 신원을 공개하고 또 이런 이런 부적절한 일들을 통해서 학생을 강제 퇴원하면서 강제 퇴원시키는 학생의 정보를 노출시켜서 그만뒀는데도 불명예사로운 일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보받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불법 교습 운영에 대해서도 교습시간 혹은 수강료를 위반했거나 미등록 교습 업소가 있다거나 또 등록되지 않은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받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학벌주의,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정 대학 학과 서열화를 주지시키고 또 공교육을 비하하고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훨씬 낫고 공교육 선생님은 다 어떻다 하고 이런 또 죽음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다 피 흘리지 않으면 성적 향상이 없다 이런 등등의 그런 문구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바로잡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선행학습 조장 또 학원들이 홍보할 때 선행 정도가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좋은 학원이다 또 선행을 과도하게 하면 과도하게 할수록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조장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또 실제 그러한 상품 속에서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속도 때문에 열폐감을 누리고 오히려 비관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보받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활동개혁 또 하나는 시장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는 업체들의 부당행태를 시정하는 일들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교육 업체가 이런 부당한 행위들을 자정하고 또 이 자정하는 행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관할 당국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공공의 일들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사교육 소비자들은 주권의식이 확산되고 또 실제로 주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교육 문화로 지형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활동개혁을 보면 지금 오늘 출범을 하고 또 권익보호운동을 출범을 알리면서 저희가 먼저는 두 가지 조직체를 조직하고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현장 모니터링당 즉 사교육 온부주맨을 조직하고 어떤 사례들을 수집해내고 또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교육하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뤄갈 계획이고요. 또 수도권만 혜택을 받고 지역은 소외된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사교육 로컬 토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제보 사례들을 수집하고 또 어떤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알리는 일들을 할 계획이고요. 또 사교육 현장 모니터링 제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온라인에서도 학생들의 snsa 릴레이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어갈 계획이고요. 또 사교육 소비자 대면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보도자료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이와 관련돼서 해결을 요하는 정책적 대응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4월이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저희가 출범을 띄우면서 5월에는 사교육 원부주맨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6월에는 지속적으로 접수 사례에 대응하는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로컬 토크가 6주간 진행돼서 사교육 과열주구라고 소개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등을 다니면서 사례를 제보받고 또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6월에는 학생 SNS 릴레이 제보도 가열차게 진행해서 단톡방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등등의 SNS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감 있는 학생들의 사례를 제보받고 이와 관련해서 해결하고 대응할 계획이고요. 또 7월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례 제보라든지 대응과 관련된 일들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7월과 8월에는 저희가 보도자료화하고 또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이슈화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떤 것을 제보를 해야 되느냐 제보 사례를 몇 가지를 좀 픽해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아이가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강사가 아이의 안경에 사인펜으로 쓱쓱 긋는 행동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학원 측에서는 장난이었다. 그리고 학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생이 그만두면 안 되니까 애달아서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하면서 강사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달래지만 강사는 정작 해당 행위를 한 강사는 그냥 막 약간 띄꺼운 듯한 표정으로 미안했다. 이런 정도 하니까 학부모가 도저히 강사의 사과 행위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안경에 사인펜으로 칠한 행위인가 우리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강사가 우리 아이의 눈알을 찌르려고 했는데 차마 그것은 하지 못하고 안경에 사인펜으로 그린 것이 아닌가라고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좀 제보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학원을 떠났고 이 일 이후에 툴툴 털고 싶지만 아이는 그 얘기만 나오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또 이런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내가 보이는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거냐 한번 공감이라도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망카페에 어울린 제보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학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비슷한 사례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제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좀 떠들었다라고 해서 입에 그냥 테이프도 아니고 청테이프 청테이프의 접착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로 보여지는데 세 명의 아이들을 청테이프를 붙이려고 했는데 여자아이 한 명은 도망가서 못 붙이고 남학생 두 명만 청테이프를 붙였는데 수업시간 30, 40분이 다 끝난 뒤에도 강사가 떼어주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들어온 강사가 이 테이프를 떼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 거의 이거는 강사의 수준이 몰지각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떠들렀길래 그랬냐라고 아이에게 말하면서 네가 조용히 했으면 그런 일을 안 겪었지 아이를 나무랬는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아이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한 엄마로서 자책감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 어디에 말하고 싶다 그런데 말할 곳이 없다 그리고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미움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호소할 곳이 없다라고 맘카페에 사연을 올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학원 미투와 관련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제보인데 차마 제 입으로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례도 나오지만 다른 애들한테도 똑같이 그랬다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라고 했는데 다른 애들한테도 똑같이 그랬다라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거의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대처할 곳이 또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이러한 어디다 얘기하지 못했던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내용들을 제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니터링 문제 사례의 공통점들을 보면 내가 예민한 건가? 자기 타겟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문제로 인식한 내용들이 공유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부당한 경우를 받았겠지라고 아이 탓으로 돌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앞서도 살펴셨지만 체벌이라든지 폭언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삼으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이 학원이 소위 말하는 유명 학원이고 성적 올려주기로 유명한 학원인데 이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아이에게 손해가 아닌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공통점인데요. 이제는 이러한 사교육을 이용하면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서 또 인권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받는 사례에 대해서 제보를 사교육 걱정하는 세상에 해주십시오. 오늘 이 출범식이 끝나면 저희가 스케치를 담은 결과보도를 낼 텐데 그 결과보도에 이 QR코드를 함께 붙여서 보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 QR코드에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접수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대응에 문제가 시정되게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직접 당했거나 보고 들은 부당한 피해 사례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제보해 주시고 제보를 받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시민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